우리 애기 맛있어? 응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? 응 준우 엄마 어디 갔다 왔게 엄마 어디 갔다 왔게 어? 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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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준우 먹을 거 사왔지 준우 엄마 따라해봐 준우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 아파 아 배 아파? 어 그만 먹어 이제 엄마 이제 응 하나 먹어? 한 개 남은 거 먹고 그만 먹어 응 하나만 먹어 준우 이제 하나 마지막이에요 네 준우 얼른 먹어 얍냄 맛있게 먹어요 준우 엄마는 커피 먹었어 커피 응 아메리카노 커피 준우 저녁 뭐 먹고 싶어? 고기 구워줄까? 응 고기? 응 고기 좋아해? 응 네 내지 응이 보여 네 우와 준우 대답실실 Building 진짜 되게 잘하네 오 ket 중 Bean 너무 맛있어? 빼야지. 빵 먹을까? 빵 싫어? 좋아요, 싫어요. 말을 해야지. 좋아요. 좋아요, 빵 먹을 거예요, 우리 애기? 네. 어린이징 잘 갔다 왔어요? 네. 간식 뭐 먹었어, 주님? 나는 국수. 국수 먹었어? 잔치국수 먹었어, 잔치국수? 다 먹었어. 다 먹었어요? 다 먹었어요. 맛있게 먹었어요? 네. 네, 엄마. 엄마. 내가 포도와, 오렌지와, 오렌지와, 포도와, 오렌지와. 포도와, 오렌지와. 보렌지와 포도와 안식크림 먹었어요? 저는 이제 혼자 놀고 있어요. 작은 형님하고 놀 거예요? 엄마 이제 저녁하게 놀고 있어요? 네. 네, 엄마. 네, 엄마. 네.